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이 독성 물질에 대응해 살아남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. 서울대 이봉진 교수 연구팀은 질병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 미생물 몸에 들어왔을 때 미생물이 대응하는 새 메커니즘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독성의 강도가 다른 두 종류의 산화 스트레스 물질에 미생물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밝힌 이번 연구 결과가 신약 개발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.